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은 꿈에 관한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꿈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죠? 거기에 관련된 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고혜경 교수님의 꿈이 나에게 건네는 말 해서 꿈투사에 관한 사례들을 쭉 모아놓은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나의 꿈 사용법과 더불어 함께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꿈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계속 우리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육체의 건강을 돕기 위해 계속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이쪽 제레미 테일러 박사님이 만들어내신 꿈투사법에선 그런 가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자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 스트레스로 요즘 통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피곤합니다. 꿈도 자주 꾸는데 얼마 전 기억에 남는 꿈을 꿨어요. 지하철역에 있는데 뜬금없이 벽을 밀어봤더니 화장실이 나오고 그 화장실엔 정말 누런 물때가 두껍게 껴 있더라고요. 아우 더러워. 그래서 저는 작은 소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소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새하얗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화장실이 깨끗해졌고 문득 뒤를 돌아보니 벽이 문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지나다는 게 보였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어지네요. 고혜경 교수님의 답입니다. 취업난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귀한 꿈 축하드립니다. 취업과 상관없다 해도 아주 중요한 꿈입니다. 지하철역은 땅 아래로 길을 낸 곳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의식 아래라 무의식의 공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화에서 하데스의 세계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 화장실이 나옵니다. 지하라서 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그 방식이 재미있어요. 마치 해리포터에서 마법의 세계로 빠지는 9와 4분의 3 플랫폼 같지 않나요? 이 꿈은 마법학교가 아니라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네요. 이는 인생의 마법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꿈에서 화장실 청소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귀신 이야기 중 백미는 화장실 귀신이었습니다. 달걀 귀신도 화장실에 살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알라리, 깔라리, 낙서도 주로 화장실 벽에서 합니다. 은밀하고 어둡고 습하고 아래로 깊이 뚫려 있어 무의식의 영들이 가장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 조상은 화장실의 측신, 뒷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엄수해야 할 조건이 아직도 전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살벌하고 흉악하고 추잡스럽고 음란하고 비겁하고 냄새 나는 걸 안전하게 내놓을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정신건강을 위한 최고의 성소입니다. 어쩌면 심리상담실은 이곳을 모방한 현대판 장소입니다. 이 자리를 발견해서 놀랍고 여기를 청소까지 하니 얼마나 기쁜가요. 서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빛난다니 특별한 도구에 특별한 손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놀랍게도 문득 뒤돌아보니 벽이 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쏟는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문득 뒤돌아봤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벽이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 쳐놓은 벽이 문이 되면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선택권도 많아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뭔가 모르게 삶이 달라진 느낌이 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길 바라고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꿈편이 나타납니다. 이 화장실 꿈은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의 하나의 일면의 해석은 감정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내 감정이 정리되고 정리되고 정리될수록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꿈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단편적이지만 화장실 꿈에 관해서는 이러한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감정상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화장실 꿈을 꾸실 때 그것을 해석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 고혜경 교수님의 꿈투사 화장실에 관한 꿈투사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에게 멋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